안 드셨어? 안 드셨어? 지금 사 갖다 드릴까? 입장료 여기에 딱 오면은 기본적으로 입장료 3000원을 주 생각하고 봐야 돼 우리가 옆 팔아먹으려고 이 집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라고 하겠어요 달도 맑은 뇌에 달도 맑은 뇌에 달도 맑은 뇌에 주어져 깊은 밤에 달도 맑은 뇌에 너희 바라던 가슴 다 몰래 다 모른 가만한 뇌에 달려오네 이마 이마 못 잊을래 이마 달덩이 같은 데 이마 순전을 다 맞춰서 죽도록 쓰는 사람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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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린 이마 정말 누구 하지마 아 아 이 세 번 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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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ating 달도 밟은데 주야장 깊은 밤에 달도 밟은데 숫동이 같은 맛을 난 몰래 난 모르게 되어버렸네 디마 디마 운이 줄래 디마 달도 밟은데 디마 순전을 다쳐서 둘부룩 살아가자 우리 마라 우리 마라 정만두고 하지마 나 하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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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